어서픈 잉글리스 쥬지스입니다. 영어성경으로 하나님의 음성 듣기 창세기 챕터 14 첫 번째 시간 지아노스 이스 챕터 14 버스 이스 1-9 창세기 14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직독직해 보겠습니다. 직독직해를 하기 전에 영어성경을 읽어보고 어휘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요거는요 영상 아래에 설명란에 들어있어요. 제목을 클릭하시면 설명이 나오는데 거기에 영어성경과 어휘가 있으니까 읽어보고 어휘도 체크해보고 직독직해를 계속 들어보세요. 끊어입기 직독직해 해보겠습니다. 왕 딱 봐도 밑에 이름이 많은 거 보니까 지명과 이름이 많겠구나. 이게 느낌이 오시죠? 이번에 1절부터 9절까지에는요 진짜 나라 이름하고 왕의 이름이 많이 등장해요. 반복되고 있으니까 한번 천천히 보면서 직독직해 보겠습니다. at the time 당시에 when when이 오면요 얘랑 얘랑 이렇게 연결해 주시면 돼요. 뭐 뭐 하는 그 당시에 이렇게요. 뭐 뭐 할 때 바로 그 당시에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when 뒤에를 먼저 읽어보는 거예요. emrefer was king of shenel 아무라벨이 신할의 왕이었을 그때 이런 뜻 그래서 at the time 하고 when이 오면요 그 뒤에 나오는 그 시기 그 당시에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첫 번째 왕은요 아무라벨이었어요. emrefer was king of shenel 아무라벨이 신할의 왕으로 있을 때 그리고 컷만 찍고요. 이제 왕의 이름들하고 나라 이름이 계속 나와요. emrefer was king of alasar 아리옥이 엘라살의 왕으로 있을 때 cedolamer king of elam gudolamer이 엘람의 왕으로 있을 때 and tider king of goim didar이 goim의 왕으로 있을 때 바로 그 당시에 이제 여기에 네 명 왕의 이름이 등장이 했어요. 바로 이 사람들이 그 나라를 다스리고 있을 그 당시에 to these kings went to war 이 왕들이 앞에 나왔던 이 네 명의 왕들이 전쟁에 나갔습니다. 전쟁을 하러 나갔어요. 그리고 나서 against가 오잖아요. 그럼 뭣뭣을 대항해서 이제 상대편이 나올 거예요. 이 네 명의 왕과 누구랑 싸웠는지가 이제 나오는 거예요. 자 볼게요. 빌을 king of sodom 누구예요? 소돔의 왕 베라 그리고 berthal king of gomorah 고무라의 왕 비르사 shenelf king of edmer edmer의 왕 시납 shimurbel king of jiburim 스보임의 왕 세메벨 and the king of biller 벨라의 왕 이름은 없어요. that is joel 이 벨라라는 나라가요 joel 소알과 같은 나라를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렇게 대시 오면요 곧 다시 말해서 이런 뜻이거든요. 곧 이렇게 말하잖아요. 우리 곧 아니면요 다시 말해서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곧 벨라 곧 소알의 왕 이렇게 여기까지가 이제 다섯 명의 왕들이 나왔어요. 이 다섯 명의 왕들과 대항해서 전쟁을 하러 나갔습니다. dream all these letter kings 여기 보시면 letter라는 말이 나왔어요. 이거는요. 무슨 뜻이냐. 후자라는 말이에요. 후자가 뭐예요. 뒷부분에 나온 왕들 왕들은 왕들인데요. 앞에 등장한 왕이 아니고 뒤에 등장한 왕들 즉 여기 보면 1절부터 왕이 등장했죠. 1절에 쫙 왕이 있었고요. 2절에도 왕들이 뒷부분에 쫙 나왔어요. 그래서 누굴 얘기하는 거냐면 이 다섯 명의 왕 이 뒤에 나와 있는 이 뒷부분에 다섯 왕들이 모든 이 다섯 명의 왕들이 joined forces 힘을 합쳤어요. 이제 세력을 합친 거죠. 힘을 합쳤습니다. in the valley of sea theme 시 띔 골짜기에서 that is 또 나왔어요. 곧 이 시 띔 골짜기가 어디냐면 the dead sea valley 네 사회라고 그러죠. 사해 골짜기 사해 골짜기라고 하는 그 시 띔 골짜기에서 힘을 합쳐서 보였습니다. 이제 시 띔 골짜기에 보인 거예요. 다섯 명의 왕이 for 12 years 12년 동안 they had been subject to cattle laum had been subject to 가 나왔죠. be subject to 그럼 뭐의 지배를 받다는 뜻이에요. 근데 had been이잖아요. 그 이전부터 이 과거 이 순간까지 계속해서 지배를 받아왔다 이런 뜻 자 그 다섯 명의 왕들이 지배를 받아왔습니다. 누구한테 그 놀라움 엘에게 지배를 받아왔습니다. but in the 13th year 그러나 열세 번째 해에 they rebiled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반역했습니다. 14년 동안 잘 섬기다가 13 12년 동안 잘 섬기다가 지금 보면 12년 그리고 13년째에는 어떻게 했어요? 반역을 일으켰어요. 5 in the 14th year 이제 뜻이 14번째 해가 된 거죠. 14년째 해 cattle laum and the kings 일단은 여기까지 해볼게요. cattle laum 누구예요? 그돌라 우메과 and the kings allied with him 잘못 끊었어요. 힘까지 끊어야 돼요. 힘 여기예요. ally가 무슨 뜻이냐면 동맹하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아 그리고 그 왕들이 그와 동맹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나? 이럴 수 있는데요. 잘 봐야지 돼요. 잘 보세요. 그냥 고대로 해볼게요. 그러면 자 그돌라 우메과 the kings 그 왕들이 그와 함께 동맹했습니다. 아니 이게 그돌라 우메과 왕들이 그와 함께 그는 또 누구야? 굉장히 혼란스럽죠. 그러고 났더니 또 뭐가 와요? went out 나왔습니다 가 나왔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 한 가지 있어요. 어? 이게 왜 갑자기 펜 좀 바꿔볼게요. 어라이드 나왔고 went 왜 둘 다 과거형이 동시에 동사가 막 따라 나오지 이럴 수 없는데 이상한데 그쵸 요게 뭐냐면요 피피 형태예요. 그래서 그와 함께 동맹을 맺은 이렇게 대하지 되는 거예요. 동맹을 맺게 된 누구예요? 얘는 그러면 그돌라 우멜이겠죠. 그돌라 우멜과 함께 동맹을 맺게 된 그 왕들 그래서 엔드가 어떻게 연결되어야 되느냐 하면은요 요 엔드가 펜을 바꿔서 이 엔드가 연결을 시켜주는 건요 그돌라 우멜과 동맹을 맺은 왕들을 연결시켜주는 거예요. 캐나다 라이머 and the kings allied with him 그돌라 우멜과 그와 함께 동맹을 맺게 된 그 왕들이 하고 요기까지 끊어지는 거예요. 요기 부분 조금 혼란스럽죠. 요거 읽어가면서 여러번 읽어서 익숙해질 수 있게끔 고렇게 한번 연습을 해주세요. 제가 다시 한번 해볼게요. 이거 구분하기 참 쉽지는 않아요. 하지만 뒤로 가서 웬트하우시 나온 거하고 어 위드힘 그돌라 우멜하고 그와 함께 동맹을 맺었다 이상하잖아요. 그쵸? 다시 해보면 캐나다 라우멜 and the kings allied with him 그돌라 우멜과 그와 동맹을 맺게 된 왕들이 went out 나왔습니다. and defeated 그리고 패배시켰습니다. defeat는요 이겼다는 뜻이에요. 패배를 시키다. 이 자체의 의미가 패배시키다 라고 했으니까 뒤에 있는 이 부분들을 전부 다 이겼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패배시켰습니다. 근데 여기서 안 끝나요. 보세요. 일단 해놓고 뒤로 또 넘어가요. and 그쵸? six 갔더니 and가 또 있어. 계속해서 패배시킨 나라들을 말해주고 있어요. the whole rights in the here country of the sun 세일에 있는 세일의 그 산 지역 산간 지역 즉 세일 산간 지역에 있는 호리족속을 패배시켰습니다. as far as air pattern near the dese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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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막이란 뜻이지만 성경에서는요. 광야라고 번역이 되어져 있어요. 광야 근처에 엘바란 까지 패배시켰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5절과 6절은 연결시켜 주시면 돼요. 끊어지지 않았어요. 자 이 4명의 왕들이 지금 5명의 왕들이 패배시킨 곳들 4명의 왕들이 혼란스러워도 저도 4명과 5명이 막 싸우고 있어서 이 앞에 있는 그돌라오멜과 함께 동맹한 왕들이 나와서 패배시킨 이 지역들 족속들이 어떻게 되는 거냐면요. 르바족속 수수족속 엠족속 그리고요. 여기까지 와서 호리족속 그리고 지역적으로 보면 광야 근처에 있는 엘파랑까지 엘바랑까지 지금 전진을 해서 패배시켰다. 이런 뜻이 됩니다. 5절과 6절은 연결해서 계속 읽어보세요. 7 Then they turned back 그리고 나서 그들이 돌아서서 and went to 앤 미시밭 That is 가데스 여기까지 해석할게요. 앤 미시밭 곧 가데스라고 하는 곳으로 갔습니다. And they conquered 요거는 정복하다란 뜻이에요. 그들이 정복했습니다. The whole territory 모든 영역을 of Amalekite Amalek Amalek 족속의 모든 영토를 정복했어요. As well as the Amorite Amori 족속뿐만 아니라 As well as 하고 뒤에가 오잖아요. As well as 하고 뒤에 뭐뭐뭐가 오면 뭐뭐뭐뭐뿐만 아니라 뭐뭐뭐도 이렇게 해석해 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Amalek 족속의 모든 영토를 정복했는데 Amori 족속뿐만 아니라 즉 Amalek 족속 Amori 족속을 다 무찌린 거예요. Who were living in Hazes and Tamar 그런데 이 Amori 족속이 어디에 살고 있냐면요. Who라고 그랬죠? 바로 Amalek 족속 Amori 족속 말하는 거예요. 하사손 다말에 살고 있는 Amori 족속뿐만 아니라 Amalek 족속의 모든 영토도 정복했습니다. 8 Then The King of Southern 이제 여기서부터 그 반대되는 나라들이 나오죠. 그때 소돔왕 The King of Gomorra Gomorra왕 The King of Admiral Adma왕 The King of Zibori Tsuboim왕 And The King of Bela That is Joel 벨라 곧 소왈왕 이 자 이제 이 왕들이 Marched out 행진을 해서 And Drew up their battle lines battle lines 이라고 하는 것은 전쟁을 나갔을 때 전선이라고 하잖아요. 군인들을 쫙 이렇게 배치시키는 거 그렇게 해서 지금 이 사람들이 행진을 쭉 한 다음에 여기에다가 정렬을 시켰습니다. 이런 소리예요. 그들의 전선을 정렬시켰습니다. 어디예요? 여기는 throw up 이라고 하는 게 정렬시키다 그런 뜻이에요. 멈추다 정렬시키다. In the valley of 시띔 시띔 골짜기에 시띔 골짜기에다가 이제 다섯 명의 왕들이 배치를 한 거죠. Nine Against 그들이 배치한 건 누구를 대항해서 4명의 왕이 다섯 명의 왕과 싸우기로 한 겁니다. 이 뜻이에요. 마지막에 4 Kings Against 5 그러면 4명의 왕들이 다섯 명의 왕들과 대항해서 지금 싸우려고 합니다.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중간중간에 좀 알고 있어야지 해석이 가능한 부분들 어휘 부분들 이런 것들도 있지만 그것이 지명 때문에 사람 이름 때문에 자꾸 가려져요. 그래서 그런 것들 이거 정확하게 잊지 않아도 괜찮아요. 사람 이름이나 지명 이름은 보면서 나머지 해석하는 부분 한번 잘 연습해 보세요. 직독직해를 한 다음에는요. 그냥 멈추지 마시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까지 영어선경을 반복해서 읽어보세요. 계속 읽다 보면요. 하나님의 뜻이 들리고요. 그리고 직독직해 했었던 내용들이 그림처럼 싹 떠오릅니다. 한번 반복해서 읽어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입니다. 한글자나 mine und